아름다운 신 예수님 어디 떠나신지 주 예수님 내가 죽게 되니까 부끄럽뿐이나 주님 내 인생을 전하게 이끄네 역사를 통하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고상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리고 언술한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저의 삶도 변화시켰으며 아마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 당장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한다면 당신은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을 편하게 하시니 아름다우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내가 주님 내가 주게 드린 건 부끄럽뿐이나 주는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네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네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네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네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네 내가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주님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네